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의 2024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컨센서스와 비교해 매출액은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42.1% 상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일회성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업부문이 모두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체 부품 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돋보이는데요. 팬데믹 기간에 훼손되었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2분기 매출 총이입률 2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치를 기존 대비 12.7% 상영 조정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사이클이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더해 연내 다수의 수출 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입니다. 먼저 1.7조 원 규모의 중동수리온 수출 계약이 연내 체결되며 수출 품목이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업 규모는 1.1조 원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